경계신 경계팀입니다. 박수 한 번 들으면 평화권 전체 최후의 가수 윤노 정영!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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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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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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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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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your love, and your love, and your love, and your love, you need to listen to a song. 노랫별이 울나올까 오시기 위해서 아하하하 아니 어떻게 노래 듣고 놀 생각을 하냐고 여기서 이거 받을 생각을 하냐는가 니들 가까이 계신 걸 안 들린대 저 언니 여기 DS 천만 추신 언니 있어요 네 꼭 하나 드려야 돼 어디 피해볼까 예 몸이 불편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셔서 아 내 기기심은 똑같아요 다 들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그냥 멀리있어 공청하시면서 어울려야지 연기 줄 서트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어찌 이 노래는 안 들려요 마음이 아프지 네 노래 아직 남았어요 요거 하는 노래 좀 더 지켜보고 한번 상태를 보고 눈독 꺼지는 분은 안 들려요 그냥 저렇게 놓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휴 아휴 예외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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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훨씬 난데 나가질 거 같아요 나가질 거 같아요 나가질 거 같아요 마지막 우리 최고의 박선인트로 공연 실의 형태 제 입만 저었어요 찬양은 저를 미친놈에 우리가 마음을 숨기지 않는 우리의 사랑을 전체를 느끼는 거에요 자식보다 당신이 있도록 홍보자 당신이 좋아 또한 또한 다시 화나는 고야받은 친구야 어허 사는 나의 바람이 다시 화나는 고야받은 친구야 마지막 호! 마지막 호! 예! 마지막 호! 마지막 호! 2번! 3번 호! 대단하다! 오이! 오이! Number 2 Pick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